이번 시간은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삼각형의 좌변과 높이에 대해서입니다. 이 삼각형의 변 BC의 선을 좌변이라 합니다. 다음으로 높이입니다. A부터 변 BC로 내려오는 수평인 직선 AH를 높이라고 말합니다.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좌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. 그럼 연습문제를 풀어볼까요?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문제를 풀어봅시다. 다 푼 후에는 재생 버튼을 누르고 정답을 확인해보세요. 그럼 정답을 확인해볼까요? 1번 접연은 8cm 높이는 6cm 8 곱하기 6 나누기 2 24이므로 24평방cm가 정답입니다. 2번 1번과 똑같이 계산합니다. 5 곱하기 12 나누기 2 30이므로 30제곱cm 즉 30평방cm가 정답입니다. 두 문제 모두 잘 풀었나요?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 정리입니다.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좌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.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. 자세히는